JTBC 뉴스 룸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확정했습니다. 강제 동원을 했든 일본 제철 등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자 우리 기업이 돈을 걷어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안입니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한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일본 기업의 배상도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도 빠졌습니다.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내린 통 큰 결단이라고 하지만 명분도, 신리도 없는 외교라는 지적입니다. 피해자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도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모두 우리나라가 책임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가 배상안을 보도합니다.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마련해주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행안부사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우리 기업에게 출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제 강제 동원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 금액은 40억 원가량입니다. 현재 계류된 다른 강제 동원 소송 결과에 따라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더 늦기 전에 결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회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주장했던 직접 사과, 직접 배상 원칙이 후퇴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로운 사과 대신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일본의 호응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